자 안녕하십니까. 콜라입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떨거지들. 떨거지들. 자 우리는 지금부터 꿈의 악마 보물찾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재밌겠다. 꿈의 악마 보물찾기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을 찾아 재단 위에서 신에게 바치면 천벌 또는 아이템을 받을 수 있으며 우승 보물을 바치는 악마는 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자 그럼 준비 시작! 자! 들어가 들어가! 야! 로베 찾았다! 아니 벌써? 벌써 찾았다고? 스타치상으로 올라와! 로베 신한테 빌어야 돼! 신의 시험 응모를 바칩니다 하고 응모를 바칩니다! 아니 물건을 들어야지! 누군가의 애창 메이드북! 야! 풀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야 이게 가자려고! 지지시야! 다음 방송 때 공포게임! 로베왕 공포게임이라는데? 한방 방송 때 공포게임! 축하해! 계속 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발견했다! 어 벌써? 너무 빨리 나와! 방금 로베왕이 했던 거잖아 바보야! 스타이클 수준! 어 로베 또 찾았어! 로베님 해주세요! 이거 뭐야? 어디 있는 거야? 나 너 찾았어 잠깐만!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찾을 거야! 아! 너까지로! 아! 이거 로베 머리 아니야? 로베 머린데? 아! 돌렸어! 지니 쉬어! 이렇게 채무를 바치오니 신의 뜻을 나에게! 아! 아! 지니 노하셨다! 오이? 근데 오이 바치기 싫은데! 이거 누구 가질래? 나에게 바쳐볼래? 야! 오이 퀄리티 뭐냐? 나 씌워! 나한테 오이 가질래? 이렇게 내가 바칠게! 왜 오이 바쳐야지? 너도 아마 천번을 받을 거다! 아! 신의 쉬어! 제 오이의 부름을 듣고 있으니까! 그 복무를 받고! 저에게 좋은 걸 주십시오! 번개! 번개 빠지고 번개! 머리 크림 버티고! 나이스! 진짜 좋아졌다 어떡하냐? 어! 나 왔다! 어! 잠깐만! 내 거! 왜 때려! 때리지 마! 이 나쁜 씨!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로플록스인데? 나이티메어가 걔 못하는 건데? 신의 쉬어! 인심으로 하시죠! 신의 쉬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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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에프! 아! 찾았어! 찾았어요 찾았어! 아! 진짜? 고비양이 말씀하셨던 자동차! 이게 뭔데? 말 자동차! 무슨 자동차인데? 시점 바! 리을 자동차! 야 말 자동차! 제발! 벌칙은 아니길! 비운! 벌칙! 뭐야! 구겨서 깜빡! 야 말 자동차를 왜 칠해? 저도 풀어주세요! 신의 쉬어! 어림덥다 이 녀석아! 어! 나 발견했다! 드디어! 어? 발견했다고? 어! 나 발견했다! 아니 이거 썰네임이잖아! 불안한데? 신의 쉬어! 땅 파서 나한테 하면 저들 이렇게 파치오니! 하이의 곡괴이 내다가 이 곡괴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신의 쉬어! 어림덥! 어! 어!? 어!? 이게 히연해존 reach오옵소서! 도대체 말하는데? 어? 찾았다!! 내 거야! 감사합니다. 어? 야 내 파닥이!! 야 할에게 무너라!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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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tralian 내 파닥이! 어..파닥이다! 야! 아 줄게! 줄게! 막きます 버린다! 가만히 있어! 버린다 버린다 버린다.. appreciated losing kadar 아니야우니아 가만히 하나 alltid 주의하게 돌려줘야지 진짜! 아 떨어졌다 바닥이 와 저기 정신을 버친다 신이시여 부디 저희 바닥이를 잘 빠지지옵소서 너 납치된다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진짜 성공다 이거 누가 그렇게 자기 정신을 한 번으로 버치네 둘의 근본체를 버치옵니다 신이시여 고양이 좋아하십니까 제발 신이시여 이게 우승일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돼지 머리 착용 발광이다 발광 신이시여 신이시여 내 취배로 발광을 어 안돼 내꺼야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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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죽어버려 안돼 안돼 자 로베 로베까지 가져가 응 어째 뭐지 아니지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너무 좋아하세요? 자리 팍차 신이 못나서 뭔데? 자리 내려가 자리 아니 뭔데? 나 무서웠다고 니시여 신인수여 이딴 거 맞춰서 정말 성수합니다 자비로 한 번만 용서해 주소서 제발 자비를 놔라 까라 그럼 아우 냄새 아우 냄새 신이시여 신이시여 한 번만 더 발광을 부탁드리옵니다 상자는 매우 위쪽이 있다! 왜왜왜? 언니가 있었어! 찾았다! 찾았다! 보여줘? 뭔데? 똥이야! 뭐? 민에게 바칩니다. 이! 똥을! 으악! 나이스! 으악! 똥이 왜 우승이야! 한은 반대합니다. 자비로운 시야! 왜하라! 무어봐라! 너놈에게 번개를 떨궈라! 하하하하! 미칫습니다! 미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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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칫!